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이컴 아미 사랑입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풍습을 다행히 안녕하세요 아미 이번에는 젊은이죠? 젊은에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젊은의 풍습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에우마키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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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마키 먹기는 어떤 풍습이죠? 입진씨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우마키 먹기는 젊은 날 저녁에 행운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한 주를 총째로 먹으면 되는 풍습인데요 네 젊은에 가서 이 풍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바로 구합니다 네네네 에우마키를 우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우마키는 한국의 김밥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네 에우마키는 또 넣는 재료가 중요한데요 이것들 한번 보시죠 장어도 있고요 그렇죠 고기 장어 맛있겠네요 오이 있는 거 비슷하네요 계란 지단도 있고요 남준이가 싫어하는 장어 맛살자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꼭 필요한 재료로 준비해봤습니다 모두들 이 재료로 예쁜 에호마키를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시작 자 뭐 어떻게 순서가 있나요? 아니 우리 김밥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들고 먹는 거만 순서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그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밥을 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나 진영이랑 윤기형이랑 정국이만 믿고 따라왔다 아 밥 밑간 다 됐네 그럼 터져요 밥 밑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밥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자 장어 하나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아 저는 고기만 많이 넣을 겁니다 오케이 요즘은 또 키토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밥 안 들어가는 김밥도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요즘 그거 좀 즐겨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계란으로만 이렇게 계란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없이 이제 즐겨 먹는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 김밥을? 다이어트 뭐든 담백하게 계란 넣고 그런 것도 자 저 완성했습니다 벌써요? 어 뭐야 뭐야 아 장어를 그쪽이 다 써버렸네 야 이거 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말래? 오케이 이거 따라갈게 내가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 아니 참 한입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럴 때 당근을 먹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많이 넣을게요 당근 좋아해요? 저는 이제 참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이 오이와 참치는 이제 항상에 드러운데? 아니 지금 먹으면 어떡해요? 형씨 북쪽 방향을 해서 뭐냐 방향이 있어요 먹는 방향이 나 성질 급해요 바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저는 참치 김밥으로 하겠습니다 가져가라 그래 참치를 나 밥 너무 많은 거 같아 지금 아 저 같은 경우는 김밥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경우입니다 그게 무슨 경우죠? 만들어버린 경우죠 경우가 없네 이게 뭐 어떻게 한 밥을 원래 물 묻히고 뭐 해야 되지 않냐 원래는 네? 아 여기 원래 끝에 이제 이게 밥이 좀 많긴 하고요 밥 풀어 풀어 약간 좀 왕님밥이긴 한데 어쨌든 김밥 모양을 마셨네요 너무 너무 맛있게 만들어버린 이거 어떻게 하네요 먹지? 이거 좀 자를 수 없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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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무지 자르기를 시작했는데 춤을 태웠어요 아우 안 잘리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진영이 약간 욕심부린 것 같긴 하거든요 진영 아 약간 개구 욕심 아 에이 이게 개구 욕심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하네요 이거? 와 맛있겠다 근데 아니 이거 한 입에 먹은 게 아니라 이걸 안 썰고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통으로 먹으면 된다 자 저 만들었습니다 아 참치 폭탄? 저는 여기 참치 저는 김밥 참치김밥까지 안 먹어요 아 진짜? 또 딴김밥 근데 저번에 김치김밥도 드시긴 하시던데 지금 들이 알차지 않아요? 아니 먹는다고 저 꽉꽉 차있어요 이제 태형씨만 만들면 전 다 만들었습니다 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거든요 이 굵기를 안하여 기다려주셔서 너무 깔끔하다 감사합니다 정국씨 저 어때요? 저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게요 아 우리는 뭐 함께 했잖아요 저 친구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 태형이 만들 동안 각자 김밥 한 번씩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자 지민 김밥 반면 보이시죠 에호마키 지민 에호마키 장호 김밥입니다 그다음 제이홉 에호마키 뭔가 줄을 아 약간 꼭다리 이런 느낌이네요 원래 에호마키 원래 고고다리가 맛있잖아요 고고다리가 맛있잖아요 고고다리가 맛있잖아요 정국 에호마키 정국 깔끔하게 만들겠네 슈가 에호마키 슈가 마키 장호마키 진 에호마키 안녕 난 에호마키라고 해 터던데요? 말도 합니다 말도 합니다 말도 합니다 말하는 애로 만들었어요 저 형 왜 길어? 자 태형이 그리고 에호마키 자 방향이 어디야? 저쪽 복사 복사 저쪽입니다 저쪽 자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뭔가요? 네 먹을 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행운이 오는 방향인 여기 저쪽 방향을 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도 정도 45도가 아니고 약 40도 정도 오케이 네 저쪽 보고 먹을게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오케이 조용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슛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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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애호만끼리 다시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한 줄 다 먹고 나니까 내가 든든하네요 든든해요 아 든든하다 봄이 좀 들어온 거 같나요? 아 들어왔어요 네 들리시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미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네요 네 여러분도 애호만끼리 먹기 예고 성공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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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 nin 손 한 conveni 이 questioning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